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공직선거의 정직성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직선거가 참 문제가 많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이제 제대로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2020년도 4.15 총선이 이제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는 순진하게 생각한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가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선거 부정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체력들이 우리나라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그래서 이제 2021년 무렵부터는 상당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하고 실제로 돌아간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35년 만에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전번에 이제 박찬진 씨가 자녀채용 문제 때문에 물러났는데 이제 법관 사법연수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구학번 동기 서울법대 출신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참 이 문제가 더더욱 이렇게 해결되기가 힘들겠구나.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중심에는 크게 두 부류의 그런 체력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선거사무를 독점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일종의 범죄인 거죠. 다음 하나는 그 범죄의 사실이 법정에서 다뤄질 때 대한민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목상의 기관장이 판사들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들이 맡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상의 장들이 스스로를 판단해야 되는 판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밤에 이렇게 정말 참 또 판사냐 판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렵게 됐는데 또 판사를 임명하면 어떻겠냐 물론 인사권자가 고심을 안 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니까 공직선거 문제의 중심에 판사들이 있는데 또 판사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한다 이런 내용을 점점 멀어져가는 공직선거 공정성 회복 이렇게 이제 제가 또 방송하는 거하고 글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선관이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냥 넘기기에는 국민의 앞날과 미래와 관련된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35년 만에 외부 출신에 그런 선관 내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환호하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데일리신문에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냥 이리저리 둘러대지 않고 그냥 식설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년 보궐선거에서 모두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 이른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있었다고 제가 단정하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선관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선관위가 공식조를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득표수를 일정한 규칙, 조작값을 활용해서 특정 후보에게서 빼고 특정 후보에게 더하는 작업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선관위 자료에서 한마디로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합산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서 낙선시키고자 하는 특정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빼앗은 다음에 이것을 당선시키자 하는 특정 후보에게 더해주는 득표수 증감작업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공대 1, 2시문에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믿어가지고 한 번 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에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문제 이것이 선거 부정의 근본, 근원, 시원에 해당한다 굳이 비용을 따지자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7활 70번 세대 정도는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가장 큰 문제다 두 번째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물을 작심하고 선거무효 소송을 담당한 대법관들이 그냥 그거를 은폐, 왜곡해왔다 그냥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를 악착같이 파묻어버리는데 대법관들 모두가 연루돼 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연루가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전체 100%를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30% 3활 정도다 그러니까 공직선거 문제의 7활은 선관이 문제고 3활은 판사 문제다 그런데 이제 판사를 임명해 가지고 무슨 개혁을 하겠다 그게 되겠느냐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우려고 걱정인 거죠 인사권자 나름대로 무슨 보관이 안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마치 얼굴 마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사무처가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더라도 스스로를 문책하고 처벌해야 되는 딜레마에 선관위원장이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판사들이 형식적으로 선거범죄의 최고 수행자이고 지역선관위원장과 중앙선거위원장은 모두 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들이 선거범죄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려야 된 법관들인 셈입니다 선거범죄에 대해서 양심적이고 정직한 판결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현재 대한민국 구조다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능력이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직선거 범죄의 구조를 미뤄보면 판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얼굴마담으로 세운 상태에서 블랙박스와 같은 특표소 조작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한심한 일은 블랙박스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이야기한다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죠 블랙박스의 작동으로 특표소를 모두 조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누가 운영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해 국가의 그 많은 공적기관들 가운데 이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중심에 선관위가 있고 3할 정도는 판사들이 있는데 그 판사들 함께 임명해 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선관위 내부에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은 쾌제를 불렀을 것이다 만세 만세 만만세 또 한 명의 호구인 얼굴마다 납시다 제가 이거는 좀 극하한 거죠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착하게 진단이 있어야 그다음에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리 인사권자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판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공직선거 문제의 중심에 판사들이 있는데 또 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선관위 계획을 제대로 하라 그게 이루질 수 있겠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이제 걱정을 공대일리 신문에 실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3년도 상반기 중에 제가 펴낸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선거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밝힌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되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참정권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